아 체리도 같이 찍어야 된다고 이제! 아 뭐하냐고 아... 오늘의 촬영... 아니 이렇게 황량한 미소를 지으라고요 얼굴에 살이 생겨가지고... 벚꽃이 많이 폈습니다. 벚꽃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아무튼 많이 폈습니다. 오늘 촬영 소감 어떠신지? 에리얼이 잘 어울리시네요. 딩동! 오늘 에리얼한 기분이 어떠신지? 안경이 부러져가지고 테이프로 칭칭 감았습니다. 저런 테이프... 찍을게요. 표정이 너무 이상해요. 아직 안 지웠거든요?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. 아 이게 표정이 없는데... 약간 상냥하고... 평범한 거 찍을게요. 찍을게요 찍을게요. 분명하고 평범한 거 찍을게요. 근데 얼굴에 이게... 눈 감고 있는 게 있잖아요. 여기 앉아볼게요. 여기 앉아볼게요. 아냐아냐 여기 나무에... 여기 등 대고 앉아볼게요. 이렇게... 약간 힘 뻗어서 약간 잠이 든 듯한 느낌적인... 티비님이 너무 열심히 많이 찍으시는데... 아련한 표정. 고개 살짝 이렇게 이렇게... 이렇게 하고 고개 아련한 표정... 이런두면 되지 않았나... 딩딩딩딩... 저 빨리 가발 벗고 딴 걸로 갈아입어야 되는데... 사쿠라로 갈아입어 오겠습니다. 으악! 이게 너무... 와 내 다리 너무 긴데? 안 보여. 내 다리 너무 긴 거 아니야? 봐봐요. 와 멋있다 멋있다. 실루엣 멋있다. 오늘의 영상의 주인공은 류아님입니다. 와 아주 쉽겠다. 와님 사진도 잘 찍고 트윙클도 잘하고 샤오랑도 잘하면 어떡해요. 미소 지워주시겠어요 미소. 와 지금 난리난다 지금. 벚꽃이랑 지금 난리남 난리남. 지금 여기서... 오! 딩! 동. 오늘의 촬영은? 연인과 함께하는? 카캡사인가요? 샤오랑골입니다. 여기 찍는 게 예쁘겠다. 딩동! 몇 번째 남캐가요? 저요? 글쎄요. 아... 여기 있는데? 이거 AV모드래요. 잘 나오는데 여러분? 그러니까요. 트윙을 같이 들읍시다. 뭐하는 거야? 아 뭐하는 거야? 촬영한 척 하면서 복권 노래 온 건가요? 뭐야? 저도 먹을래요. 맛있음? 에리얼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? 냠. 냠. 왜냐면 에리얼도 어울리고 차리도 어울리고 샤워롱도 어울리네. 유예는요? 유예해줘요. 오늘 사코라는 기분 어떠신지? 너무 추워요. 유한님의 샤워롱은 어떠신지? 유한님 왜 남편 안 하시는지? 이 TV 하실? 안 할 거거든요. 퇴근합시다. 퇴근. 퇴근. 카레를 먹으러 1km를 걸어온 유한님. 아니 오래된 사람인데. 오래된 카레. 조심해야 돼. 나가 똥받을 수 있어. 오세요. 오래된 뿌리. 가루카레. 请여는 사랑. B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